네 현재의 상황은 이게 스튜디오 촬영 공간이구요 그래서 약간 울리긴 할 것 같습니다 울리기는 한데 이런 공간이고 지금 에어컨이 좀 세게 틀어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그런 상태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초지향성 모드로 지금 처음 모드로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구요 지금 로컷은 오프로 해놨구요 오프 상태고 지금 ATT도 0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상태는 로우컷 모드에요 로우컷은 이제 약간 낮은 저주파정도로 컷하는 로우컷 상태에서는 에어컨 소리나 이런것들이 좀 다르게 어떻게 들릴까 생각이 드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NC 노이즈 캔슬링 타입의 모드로 좀 바꾼 상태구요 지금은 똑같이 에어컨에 바람이 들리고 지금 선풍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선풍기는 워낙 소음이 적은 상태라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쪽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좀 센 상태라서 이렇게 팬이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날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목소리랑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안녕하세요 letack 여러분 안녕하세요